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시나요? 바로바로 따단 코토이즘에 왔습니다 왜 왔냐고요? 여기에 제 필터가 생겼거든요 제가 맨날 이렇게 포토이즘 찍으러 올 때마다 다른 아티스트분들 필터 있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그 필터가 이제 제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대박대박 여기 써있나? 오 여기 있구나 희진 대박 신기해 옆으로 넘기면 이야 짱이죠? 프레임 선택하기 짠 예쁘죠? 이거랑 한번 찍어볼게요 몇 장으로 할까요? 여덟 장 해도 돼요? 아니면 열 장? 욕심 좀 내보겠습니다 열 장 이거 뽑아보는 것도 처음이네 저는 평범하게 찍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한번 골라볼까요? 일단 보라트 이게 좋네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이거 대 이거 네 등대구 그리고 콧구멍 이거 좋아요 어때요? 이렇게 저는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포즈를 거부해요 우리 우리들도 특별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놨었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쏙 빠진 적 있어요 저거 이제 좀 꺼내지도 못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많이 뽑을 때 디진 사진 마음에 들어 이거는 간직해야 해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들한테 줄 총 네 장의 사진을 예쁘게 포장해볼게요 이거 받는 우리 진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짠! 니진 필터 포토이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찍으러 와주세요 만감쿠